안녕하세요 호두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에 대한 알림 신청 방법 중 포스를 통해서 알림 신청해 보겠습니다 포스에서 국민지원금 알림 설정을 하고 알림 신청된 상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가 번에 깔려 있다면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 앱 실행하겠습니다 홈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계좌 항목 위에 국민지원금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화면을 내리면서 국민 비서 알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하면서 화면을 내려주겠습니다 알림 신청을 위해 지원금 알림 받기를 클릭합니다 약간의 동의해 주겠습니다 동의하고 알림 받기를 클릭합니다 알림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국민지원금 신청 배너로 가보면 알림 신청 완료인 상태로 표시됩니다 클릭하면 국민지원금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국민지원금 메뉴 항목을 통해서도 알림을 신청하고 신청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 알림을 토스로 받도록 설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그rolling을 해 주시면 ñ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봐 드리고요 앨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봐도 못耐 bom 아이템 Тут 비시해قتm하고 일부으로 감 Tradition 응답하는 도로 그리고 뿌apon nym grouped 좋은데요 оно 믿기 September 지arettctors